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통신 데이터 회선 중에 망의 구성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의 구성 형태를 물리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게 되면 크게 성형, 링형, 버스형, 계층 분산형, 그리고 망형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망이란 건 통신기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통신설비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집합체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먼저 성형, 별과 같은 모양인데 컴퓨터가 중앙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고 그 주변에 단말을 연결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별과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성형 혹은 스타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주변에 단말이 연결된 중앙 집중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된 방식입니다. 교환 노드 수는 가장 적은 방식입니다. 단말 장치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게 용이하고 단말 장치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뭔가 영향을 주지도 않고 고장을 발견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선로이기 때문에 보완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게 되면 전체가 다 마비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링형 루프형 같은 경우엔 다음과 같은 루프의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고 컴퓨터가 서로 이웃한 단말 간의 분산 집중 제어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포인트 포인트 방식이고 단 방향 혹은 양 방향이 다 가능합니다. 양 방향 전송이 가능하다 보니 장애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말 장치에서 전송 지연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단말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중계기 숫자도 많이 필요하고 공유 선로이다 보니 보완성이 나쁜 단점이 있습니다. 버스형은 하나의 선로에 여러 단말이 접속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단말을 추가하고 제거하기가 쉽고 단말이 고장났다고 해서 망 전체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고실례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기밀보장이 어렵고 통신회선의 길이의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계층 분산형은 중앙과 일정거리 내에 있는 단말은 하나의 회선으로 연결이 되고 이웃된 단말은 중앙에 연결된 단말에 지역적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망형은 모든 컴퓨터와 단말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단말 장치나 많은 통신을 할 때 유리한 형태로써 통신회선의 총경로가 가장 긴 방식입니다. 장애가 발생한다고 해서 다른 경로에서 우회로 전송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노드의 수를 가지고서 필요한 회선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분의 노드수에다가 노드수 빼기 2를 한 걸 곱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형태나 공식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공부하고 공부하시면서 브룩스의 법칙을 배울 수 있는데 개발자가 추가가 됐을 때 개발자의 수만큼 수와 그리고 채널 간의 관계를 따질 때도 다음과 같은 공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의 공식을 한번 외워드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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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